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마도 넓어야 되고 또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그 눈두덩이 전택궁이라고 그러죠 전택궁도 이렇게 널찍해야 되고 또 인중도 이렇게 길어야 장수한다고 하고 제가 인중 길이 축소에 대해서 전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의상법에 부인중장단 가정수명지장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중의 길고 짧음으로 수명의 장단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문이라는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의학적으로만 보자면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 이게 아니고 장수를 하다보면 인중이 길어진다 이 말이 맞겠습니다 즉 아무리 젊었을 때 인중이 짧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50세까지만 뭐 산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인중이 길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인중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관도 이렇게 넉넉하니 커야 되고 또 이빨도 많아서 그러면 이빨이 많게 되면은 상악골이나 하악골이 이렇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뭐 임화부터 해서 인중도 길고 하관도 크고 그러면은 얼굴이 엄청 커질텐데 또 관상학에서는 어 또 이렇게 면융 모생 성피룡 해가지고 어 또 얼굴이 크면 또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론으로 좋은 것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좋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요즘 강남 성형의 특징으로 눈을 크게 하고 또 코를 높게 하고 또 이마를 볼록하게 하고 얼굴을 이렇게 브이라인으로 하면 어 아주 뭐 인류 연예인이 될 것처럼 해서 그렇게 다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어 연예인 얼굴이 되는게 아니고 어 강남언니 얼굴 또 강남 성형괴물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부분만 다 모아서 어 예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얼굴형 뭐 이거를 조합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게 되면은 인조인간 같이 굉장히 이상한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귀한 거를 모아놓고 코가 귀한 거를 모아놓고 귀가 귀한 거를 모아놓고 얼굴형이 귀한 거를 온갖 귀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딱 조합을 했는데 어 얼굴이 좀 이상하다 천하다 그러한 관상이 바로 귀중천 관상이 되겠습니다 즉 귀한 거는 다 모아 놨는데 다 조합해 보니까 천하다 이것을 요리를 하는데 를 비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양념들을 다 넣어가지고 어 뒤범벅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여자 관상 천중귀 관상입니다 이 한문에서 나오다시피 천 그러니까 이목구비 하나하나로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다 그걸 모아 놓으니까 굉장히 귀한 얼굴 관상이 된다 이런 것인데요 뭐 눈이 많이 큰 것도 아니고 코가 얄쌍하지도 않고 뭉뚝하고 얼굴이 브이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모아 놓으니까 귀티가 흐르고 예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급 연예인인 전지현 씨나 송혜교 씨 이런 인류 연예인들을 보면 사각턱도 있고 광대뼈도 있습니다 또 김태희 씨처럼 콧볼이 아주 방방한 코가 아주 굉장히 복고 예쁜 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가 뭉뚝하고 퍼졌다 그래서 이렇게 콧볼 축소를 해서 막 이렇게 얄쌍하게 만드는데 사실 동양인의 코는 서양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축소의 개념보다는 높이거나 좀 더 기운을 더 모자른 기운을 더 강하게 하는 코 성형이 필요한데 콧볼이 퍼졌다 그래 가지고 퍼진 코를 자꾸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 너무 얄쌍한 코가 되는데 그게 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코 옆 꺼짐 이 코 옆이 이렇게 꺼져서 납작한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관상 성형은 귀중천 관상 즉 눈 크고 코 높고 얼굴 V라인인데 모아 놓으니까 안 예쁘다 이런 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중귀 관상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목구비의 모양이나 기운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잘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귀한 관상을 만든다 천중귀 관상 성형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목구비의 기운이 조금 모자른 상태라고 하여도 전체적인 조화를 잘 살펴서 성형을 하게 된다면 천중귀 관상 성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저희 박현성외과의 관상 성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